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일 채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문 백원우 전 민정비소관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사람의 역할 지금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과연 어떤 역할이었나 친문 해결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번째 이제 역순으로 좀 얘기를 하다보면 자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서 두 달 조금 넘었을 때죠. 이때 백원우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소관 명의로 전국에 있는 16개 부처 19개 정부기관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라 이런 공문을 하다랍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다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문서로 공문서는 기록에 남는 것이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적폐청산? 뭐 적폐청산 할 수 있죠. 우연해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해야 된답니까? 아니 그러면서 7월 20일자로 공문을 보냈는데 7월 24일까지 회신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청와대 일개 비서관이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백원호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명백한 월권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실 이게 살짝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뭐 월권 아닌가 일개 비서관 주제에 이런 지시를 내려도 되는 거야?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어쩌겠다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 적폐청산 TF라는 것 자체도 웃기는 얘기지만 그걸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권한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내각의 지시를 해서 국무총의 명의로 각 정부 부처나 기관에다가 지시를 했다고 하면 뭐 그것도 이제 그러면 적폐청산 TF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월권이다 또는 직권남용이다 이런 비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꼭 해야 된다면 대통령 이름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치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 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조 요청이죠 일종의 뭐 물론 그게 말이 협조 요청이지 안 들으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일개 비서관 명의로 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백원우라는 사람이 그 당시 민정비서관으로서 사실상 청와대의 실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결국은 적폐청산 TF라는 것에 적폐청산이라는 것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컨트롤타월로서 사실상 진두지휘한 것 아니냐 그러면 진두지휘하려면 그만한 직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직책이 있지도 않으면서 했다 그거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오지랖이 참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민정비서관실에 대통령 친인척관리 뭐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마치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 같은 것을 본인이 지금 나서서 했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이제 비위 의혹을 받고 반부패비서관실에 특가 거기에 있는 특감반에 감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1월 그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감찰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감찰반팀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유재수 당신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을 받아서 그걸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자료를 남겼더니 그 안에 보니까 외국에서 벤츠 두 대가 있고 자녀 유학비도 어디 출처불명의 고소로부터 지원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소명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거 그러면 제가 저 미국에서 그 사용하던 그 계좌 뭐 이런 거 쭉 해서 입출금 내역까지 다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반부패비소관실에 있는 특감반원들한테 그 이모 수사관이라고 하죠 특감반원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 내겠거니 이렇게 했더니 웬걸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바로 그 그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하고 이 이모 수사관하고 있는데 이 X 아 뭐 조사해야 되는데 뭐 응? 그러면서 뭐 나쁜놈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그거 수사 중단해 그리고 이거 보안 유지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사 중단해 보안 유지해 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핵심이고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이제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자 이제 이 유죄수권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감반원들이 조사를 했던 것이니까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아마 자기네들끼리 국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 일은 반부패비서관실의 임무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업무 아닙니까 부패 비리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금융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한 사람은 백원우 씨입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거는 민정비서실이 원래 금융위 담당이기 때문에 시킨 것입니다 민정비서실 민정비서관 금융위 담당 아닙니다 민정비서관이 왜 금융위 담당입니까 민정비서관은 민정 그러니까 국민 국민들의 정 정이라는 게 마음신변의 푸르청자 쓰는 정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움직임 뭐 이런 뜻입니다 좀 포괄적이긴 하죠 좀 포괄적이긴 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나 국민의 민심 동향이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그게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최고 실세인 금융정책국장의 비리 비위 의혹을 통보하는 그걸 민정비서관이 한다고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 민정수관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맡았을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문재인 대통령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관계인이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거의 뭐 친인척과 같은 특수관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대통령 친인척에 버금가는 특수관계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건되는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씨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관할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 특수관계인을 민정비서관실에서 민정비서관이 관할한다 저는 그 얘기 처음 듣습니다 혹시 법령상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유재수 씨가 과연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이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재수 씨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바는 유재수 씨 문제를 비회의 의혹을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는 걸 합리화하기 위한 사후 꽤 맞추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지금 윤석열 검찰이 명확하게 과연 특수관계인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민정비서관 당시 백원우 씨가 직접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반부패비서관실이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본인이 통보했을까요 민정수석실이 핵심 실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재수 씨가 친문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친문 핵심의 일은 내가 한다 이런 판단에서 백원우 씨한테 맡긴 것 아니냐 우리가 갑자기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 친문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백원우 씨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친문 해결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건 처리 이 부분은 2017년 한 9월이나 10월 사이에 이제 본인이 박영철 반부패비서관한테 문건을 주면서 이거 경찰에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자 이 부분도 사실은 반부패비서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 이런 이제 첩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비위 첩보를 자기들이 만약에 입수했다면 어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네 우리가 그리고 이걸 건드리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보자 또는 첩보 제공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한테 정중하게 이 부분은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민권익위원회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검찰에 제보를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맞는 일 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덥석 그걸 가져다가 반부패비서관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경찰에 넘겨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경철 비서관은 그 부분을 노란 봉투에다 잘 넣어서 인편으로 경찰에 넘긴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소관이 아닙니다 작년 12월달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니거나 아니면 신빙성이 부족한 그런 첩보나 제보들은 폐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소관상이 아니죠 청와대 공식 입장에 따르면 이거는 폐기해야 되는 문건입니다 그런데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박경철 비서관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것도 결국은 아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총대를 매야 된다 하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드루킹 잘 아시죠 드루킹 드루킹 현재 재판 진행 중이죠 자 이 드루킹이 이제 자기들이 킹크랩을 가지고 대선 때 2016년에 대선 때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여론조작 작업을 한 것이죠 그 작업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뭐 일본대사 요구했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하면서 오사카 총영사로 도무슨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무슨 변호사를 가서 개인적으로 면접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비서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드루킹이 전 사람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뭐 추천받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추천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왜 민정비서관이 가서 면접을 합니까 이 일은 대통령 인사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또 나섰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 친문 핵심 아닙니까 이 사람이 관련된 드루킹이기 때문에 내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했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나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1, 2, 3, 4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1, 2, 3, 4를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아 나는 청와대의 친문창구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뭐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것처럼 친문창구다 그리고 친문 핵심이고 나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헛된 사명감 그런 것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친문 해결사임을 자처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관련해서는 뭐 곧 검찰에 소환이 되겠지만 이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월권 직권남용적 행위가 속속 더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아마도 구속이 불가피한 건 아니 저는 조금 뭐 미리 이르긴 합니다만 이런 식의 진단을 해봅니다 친문 해결사 그걸 자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갖 정보부처나 대통령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 다 손을 뻗치고 직권남용 월권 행위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구속이 안된다면 누가 구속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진단을 해봅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다 손주 예수 예수 이슈 예수